지금부터 23년 전인가요?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국가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불경기가 심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밤중에 노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정치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렵고 그 나라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은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고등학생들의 여학생을 끌어다가 성폭행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할 소리 다 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 숨이 콱콱 막히는 심정이라는 것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느냐? 영적으로는 정말 깊은 밤인 것 같아요. 사탄이 그저 제 철을 만난 것처럼 날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예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란 말이야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추리해가지고 쓴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은 소설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4개월 만에 백만부가 넘어갈 정도로 팔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옳은 소리는 듣지 않고 잘못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는 밤이 온 거예요. 나라만 나라가 이른 밤을 맞으니까 개인도 밤을 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중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시리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고 갑자기 실직을 당한다든지 실직의 두려움 앞에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냐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빗나가서 부모들이 고통하는 가정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내몰리는 밤을 만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밤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또한 가급적이면 밤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욕이라는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욕을 읽었죠? 동방의 최고의 부자.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인품이 워낙 특출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도 두채 가라고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시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재산 날라가버려, 아내 도망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을 만난 곳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고통을 그가 직면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버렸어요. 친구 셋이 찾아와서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내뱉은 말들을 들으면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내 죄가 많아서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다.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어. 아니야, 네가 죄를 범한 거야.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이야. 이러면서 서로가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모두가 다 지쳐 쓰러져버렸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엘리우가 등장합니다. 엘리우의 시각은 좀 달라요. 고통을 보는 안목이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왜 당신들은 고통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냐. 우리가 잘 생각하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은혜만 우리가 바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만 있다면 고통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준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우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잠깐 다시 좀 보실까요? 구절인데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지독한 고통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밤이 뭡니까? 독재자를 만난다든지 학정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휘두르는 폭군을 만났을 때 그 아래에서 고통하는 백성의 삶이 아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고통을 당하면 누구게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엘리우가 보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밤을 돌파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하나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신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신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쉽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밤이 오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밤중에 노래하도록 입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낮에 가르쳐주시지 않던 값진 지혜를 밤에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을 만났습니까? 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며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밤중에 놀라운 지혜를 터득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냐고 내 탓 내 탓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기만 한다. 이것이 불행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엘리오가 알던 이 하나님을 바로만 알고 의지하면 밤을 우리는 정면으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내 죄가 많아서 이렇지 내 팔자가 이렇지 어쩔 수 없지 이런 부정적인 패러다임이 아니고 아, 나에게 밤이 온 것 같다. 이왕 밤을 만났으니 대낮같은 인생을 살면서 부르지 못한 노래나 한번 불러보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노래 가르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왕 밤을 만났으니 형통하게 세상을 살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한번 터득해보자. 하나님이 밤에 가르쳐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하니 내가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가 되어보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밤을 보면 달라 보여요. 밤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신없이 놀던 아이가 밤이 되면 부모를 찾습니다. 인생의 밤도 사람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성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년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때 나를 창교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밤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밤은 우리와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답게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가장 나쁘게 생각되는 고통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 가장 나쁘게 생각되던 고통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다.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나요? 그래서 밤중에 노래 부르는 기막힌 체험을 했나요? 또 밤을 만나서 정말로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를 터득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밤을 원망만 할 수 있겠어요? 우선 먼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밤중에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신다는데 그 노래하게 하시는 노래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일까? 아마 틀림없는 사실이 있어요. 대낮에 부르지 못하는 노래일 거예요. 맞죠?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젊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훈장을 줄줄이 달고 막 신나게 살던 때에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 아마 그 노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중에 부르게 하는 노래. 아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어떤 사랑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주 했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소하죠. 그러나 내 팔자 상팔자 기댈 것이 너무 많고 걱정거리 없고 자신만만할 때는 다 입에 발린 소리예요. 다 속으로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연없는 소개도 없는 소리 잘 뜨든다. 아마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부잣집에 자녀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는 애가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사랑일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집안이 좀 기울어가지고 대학 다니는 애들이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패스트푸드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점원으로 일하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밤이 온 거죠. 그래서 서로 식구들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몸도 피곤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딸들이 와가지고 엄마를 붙들고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열심히 해서 어머니 편하게 드릴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자, 그럴 때 사랑해요 하는 말을 엄마가 들을 때는 어떤 감정으로 들을까요? 아마 눈에 눈물이 솟을 거예요. 왜?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믿겠어요. 다른 것 다 없어져도 좋으니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돼요. 하는 고백. 평소에도 많이 하지만 밤에 그 노래를 할 때는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실이 담기고 어떤 면은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하박국 3장 좀 보세요. 찾지 않아도 돼요. 자막에 나올 테니까 하박국 3장을 우리가 좀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밤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박국이 한 노래가 나오는데요. 먼저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도 애굽에게 기대고 살았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미국에 기대고 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흥국과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애굽의 세력이 점점 꺾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어느 전쟁에서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 앞에 완전히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판도가 바뀌게 됐어요. 그러자 승승장구한 바벨론이 애굽과 동맹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이럴 때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앉아 있는데도 몸이 떨린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군대가 한번 와서 쓸고 지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남아있겠어요? 곡간에 곡식이 있겠어요? 들에 과일이 남아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칼에 죽지 않으면 굶어 죽을 확률이 먹고 다반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밤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이럴 때 하박국이 찬양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어두운 밤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할 정도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막에 뜨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하박국 3장 17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치울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 앞에 남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가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밤중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되나요? 하박국의 노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계시면 좋습니다.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없어져도 심지어 굶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서 어두운 밤도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헤쳐버리시고 아름다운 나를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는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에 이런 노래를 부를 만한 능력이 본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게 해요. 남편이 실직했어요. 부인이 팔고도 붙이고 뛰어나갔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을 합니다. 받는 것도 박봉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는 부인의 마음속에 찬양이 터져요. 하나님 이래도 참 고마워요. 건강해서 일하게 해 주시니 고맙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감사하고요. 이럴 때 남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정금같이 새롭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 낮을 주시고 아침을 주실 줄 알고 감사하고요.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설거지하면서 흥얼흥얼하고 찬송한다. 여러분 이 사람 누가 막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거냐고요.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밤이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명처럼 아끼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밤을 함부로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밤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나름대로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 밤 너가 싫어하지? 그러나 내가 밤에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마.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지혜를 가르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리석은 데가 참 많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도 참 어리석습니다. 뭘 보고 아느냐 하면 내가 손에 쥐고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걸 귀한 줄 몰라요. 잊어버리고 나서야 내 손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 하고 깨닫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만큼 어리석은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죠. 부부가 오손도손 살다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세상 떠나면 비로소 부부 생활이 얼마나 얼마나 자기에게 행복이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고 세상 떠난 남편두고 아내두고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그냥 쏟고 또 쏟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늙어야 인생의 젊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잘했어야 할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끔 밤이 필요해요.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건강했다가 몸을 다치기도 하고 가끔 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건강하고 형통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끔 밤을 주세요. 여러분 솔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팔자가 좋아도 그 사람만큼 팔자 좋은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아요. 평생 전쟁 하나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았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눈에 드는 것 하나도 못 가져본 것이 없어요. 여자도 보면 마음에 들면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천명이나 됐죠. 다 데리다 났으니까 천명이나 됐죠. 그러니까 한 천명이라도 그 정도서 끝났으니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만 명이 될지도 모르죠. 그 사람을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아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끌어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팔자 좋은 사람이요. 사실은 팔자가 안 좋아요. 찢겨 죽지 않아도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 거의 천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았겠어. 그러니까 빨리 죽었지. 그러니까 어쨌든 밤을 모르고 세상을 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놓고 너는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진짜 그는 지혜자가 됐어요. 그러나 밤을 모르고 한 생을 살다 보니 최고의 지혜자가 최고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보다도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되는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인생의 끝마무리를 하고 말았어요. 점점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몸을 던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백성으로로 붙어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이 여자 말 듣고 저리 가고 저 여자 말 듣고 저리 가고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생을 바보처럼 마치고 그 사람이 떠나자마자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자식 교육 제대로 했겠어요? 밤을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자녀 교육 제대로 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왕이 나와서 나라를 둘러 쪼개고 말았죠. 솔로몬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저는 다윗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편 39편 여러분 4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대로 읽으셔도 좋고요. 지금 10편 39편의 내용은 다윗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에 쓴 글입니다.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을 만큼 지금 중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39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떠나서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병상에 누웠어요. 다윗처럼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는 왕이었죠. 다윗처럼 영화를 누린 왕도 드물죠. 다윗처럼 전성기를 누린 왕도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상에 누웠어요. 병상에 눕기 전에는 전혀 잘 깨닫지 못하던 놀라운 지혜를 그가 배우게 됩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4절 이해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어떠함을 알리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리하소서 다윗이 병상에서 배운 지혜가 뭐냐? 나는 약하다 하는 거 배운 거야. 왕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이것은 건강한 대낮에는 배우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대낮을 사는 사람 여러분 만나보세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병상에 누니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짧다. 내 생각에는 70년, 80년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병상에 누워서 나의 생을 앞뒤로 재어보니 이것은 손 넓이만큼 그것만도 못한 짧은 인생이구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대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성공해서 우쭐거리고 많이 모아서 자랑하고 세상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기뻐하고 하던 것 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이 듣느니 섰다고 큰소리 칠 때 그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놓아도 내 것이 아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 손에 갈지도 몰라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 누리고 가는 것도 아니요. 내 것이 아니다.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병상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건강할 때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던 지혜입니다. 병이 늘어서 자기가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입니다. 나는 약하다. 인생은 짧다. 인간의 성공 자랑할 것 못된다. 쌓아놓은 재물 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병상에서 다 정말로 정말로 절절히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주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다시 한 번. 내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믿을 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 낸시 거슬이라고 하는 분이 쓴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미국의 보금주의 단체가 선정한 금메달 수상작품입니다. 이 거슬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네 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초다이 빼고는 전부 다 죽었어요. 신진대사의 장애를 일으켜서 100% 죽는 휘기병 젤웨거병이라고 하는 것. 젤웨거병이라는 병에 애가 걸려가지고 셋이 다 죽었어요. 부부에게 유전인자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낳는 대로 다 죽는다는 의사의 판정이 나왔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에 정말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밤이 찾아온 거죠. 그런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 부부가 배운 지혜가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당장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하지만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망가진 인생의 종학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반드시 무언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은 다 망가진 인생같이 보여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망가져서 흩어져 있는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 이 불행을 대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는 지혜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요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많이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꼭 닮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형통한 대낮에는 절대 다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전능하신 분이라도요. 형통한 대낮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는 분들은 다 밤을 통해서 빚어낸 작품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밤을 가끔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육해서 자기의 마음에 싹 쏙 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 욕심 없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워도 자식이 그냥 뭐든지 잘되고 뭐든지 그냥 교화가 날마다 벌벌 뛰는 그런 자녀 원합니까? 정말 뭔가 갖추어진 무게를 가진 인격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밤을 들이오할 필요가 없어요. 밤이 왔어요. 하나님이 날 좀 더 마음에 들도록 만들고 싶은 모양이시군. 모양이시군. 지혜를 가르쳐 주시겠지. 어디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좀 되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두움을 대하면 밤이 두렵지 않아요. 밤이 부정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한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도 신뢰가 안 되겠죠. 저에게도 인생의 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겪는 다른 형제들의 밤에 비하면 저의 밤은 밤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맡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만만치 않는 밤의 고통이 저에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몸에 이상한 증세가 생겼습니다. 병원을 갔어요. 의사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만 안 하면 됩니다. 특별한 약도 없어요. 무리 안 하면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무리 안 합니까, 여러분? 무리 안 하고 어떻게 목사일을 합니까? 십자가를 단단히 하나 짊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한 8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군데 이상한 데가 나왔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하는 말이 목사님도 신경 쓰세요? 면전에 사람을 두고 망신을 시키네요. 목사님도 신경 쓰시나요? 신경만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면 됩니다. 뾰족한 치료책도 없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면 됩니다. 이러니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아야 되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럼 목사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밤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몸의 약한 부분을 안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차라리 교회가 100명, 200명 다 고모양으로 그냥 크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으면 어떤 면에는 목회하기가 쉬운데 계속 교회는 천명, 이천명, 오천명, 팔천명, 만 명, 이만 명 늘어나는데 목사가 어떻게 무리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신경 안 씁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좀 힘들게 무리하게 뛰면 내 육신에 있는 가시는 제철을 만난 벌레처럼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저는 찾았습니다. 밤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불평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투정도 하고 또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귀가 먹었는지 가다니 깨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나는 밤을 만나서 자주자주 힘들어하는데 그런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하나님 참 힘드네요. 그러나 하나님 나같이 죄인 중에 개수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어찌 내같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나를 주목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황홀함을 노래하는 노래를 나에게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시도 그분 때문에 내가 무조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생각하면 이거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도 한 해 동안 몸이 아파서 안식년을 보내고 91년도에 강단에 서서 얼마 지난 후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그 로마서는 제가 밤중에 배운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1년 반 동안 하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가 춤 많이 췄죠. 그때 제가 춤 많이 늘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 밑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찬송 못하지만 그때는 찬송에 오리지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성도들도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모두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하면 폭참폭참폭참폭참폭참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노래를 주셨어요. 물론 평소에도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했지만은 인생의 밤을 만나서 내가 부르는 그 구원의 찬송은 깊이가 다른 것이었어요. 감정이 틀렸어요. 순수함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부르게 하시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날의 어두운 밤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인생의 밤을 잘 모르고 화려하게 목회하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끝났다면 내 가슴속에 이런 황홀한 구원의 노래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최선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의 마지막에 사랑의 교회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가 계속 점거,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고민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밤중에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내가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비우나요? 안 되죠? 그런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점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자꾸 비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나는 것도 없어지고 손에 넣고 싶은 것도 없고 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도 없고 통통 비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비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밤을 몰랐다면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국민일보 16주년 기념 특별 대담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처음 던지는 질문이 대뜸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은퇴하신 지가 한 1년 반 가까이 되시는데 그동안 참 많이 섭섭하셨지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씩 웃으면서 내 속 정말 모르네. 내가 왜 섭섭해?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섭섭한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비우게 하셔서 하나도 섭섭한 게 없어. 나는 굉장히 행복해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은 신문에 쓰지도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결론 맺읍시다.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밤은 나만이 당하는 것이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은 인류와 힘을 합쳐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 가운데서 당신에게 활당된 지극히 작은 몫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옳은 말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지금 힘을 합쳐서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한 몫에 지나지 않아요. 인생을 사는 사람치고 밤을 모르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밤을 당해서요.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둘째로는 뭐냐 하면 이왕 밤을 만났으면 이 밤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자 이것입니다. 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밤에 가르쳐주시는 노래가 있다. 그 노래 한번 불러보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밤이라야 하나님이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니 그 지혜를 내가 한번 배워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므로 밤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야. 하는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아멘. 반드시 밝은 아침이 기다립니다. 10편, 30편,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10편, 30편, 4절,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밤을 밝혀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나 혼자 밤을 만난 것이다 하는 반경맞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밤이 왔으면 밤중에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가 한번 배워보자. 이런 자세로 밤을 대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밤은 반드시 지나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을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내가 손해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축복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어두운 밤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밤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신비스러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대낮에 배울 수 없는 값진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노래 이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밤중에 노래 배우고 밤중에 지혜를 배움으로 인해서 대낮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